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86들의 최고의 유사는 선거를 무너뜨린 겁니다. 모든 선거를 다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그 선거를 무너뜨린 주역들이 대검찰청 포토라인에 설 수가 없으면 그럼 나라가 중국의 속국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어마어마한 짓을 한 겁니다. 그냥 동봉투 돌리고 그런 것은 그냥 차원 대장동 개발을 100개 하더라도 뭡니까. 선거 무너뜨린 것에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언론과 지식인들이 다 침묵하고 정치인들이 다 부역한 대가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드시 본인들의 비용으로 치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연석열 대통령이 그 문제를 덮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3대 계획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첫 단초에 여러분들 그렇게 털어져 버렸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든 사람은 좀 어렵더라도 정도를 그려야 되는 거죠. 여의도 정치인들 함께 여러분들 조언을 많이 받아가지고 무난하게 넘길에 무난하게 넘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2024년 총선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왜 이길 수 없는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영길의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환갑 선물이 아주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송영길의 환갑 선물이. 586 세대들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기성세대와 젊은 아이들 세대에게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긴 거죠. 그런데 그 유산을 청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점점 저렴 엿어져 가는 거죠. 총선 압승 이끈 양정철. 총선 결과가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총선을 이겼는데 뭐가 무섭고 두렵습니까.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찔리는 짓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두려운 거죠. 그것을 여러분 여기에 4.15 총선에 다 기록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기록만 남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막을 길이 전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실시됐던 보궐선거. 4월 5일 보궐선거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5월 보궐선거가.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4월 5일 날 치료진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천창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천창수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별시한 노오키 전 울산시 교육감의 남편으로 울산교육에 대한 노오키 전 교육감의 교육공공성 강화 정책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노오키가 다시 돌아왔다. 울산교육감 보궐선거 남편 천창수 당선. 울산교육감 진보수성 울산교육감 진보천창수 당선. 울산교육감 천창수 당선. 첫 부부교육감 탄생. 제 이야기의 요지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가지고 부부교육감이 당선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거는 국민들이 선택을 한 거니까. 국민들이 선택을 안 했다는 겁니다. 울산교육감 선거에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울산 북구 선거 결과입니다. 울산 북구. 울산 북구에 거소투표, 우편투표, 농소일동, 관내 사전투표, 당일투표, 농소이동, 관내 사전투표, 당일투표입니다. 천창수 후보와 김주홍 후보의 사전투표율 마이너스 당일투표율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붉은색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차이값입니다. 천창수 농소일동 79% 농소이동 여러분들 9% 8투표소 9투표소 8투표소 여러분 12% 5투표소 14% 차이값입니다. 관내 사전투표소 10% 플러스 3투표소 플러스 10% 4투표소 플러스 11% 모두 다 미친 수치입니다. 완전히 돌아버린 수치입니다. 차이값이 그런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을 한 겁니다. 동별로. 동별로 우편투표 거소투표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차이값 크기를 플러스값을 크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9% 9% 12% 14% 16%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완전히 미친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표를 빼앗긴 김주홍 우파 교육강무보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4% 도저히 여러분은 보죠. 후보별 후보가 얻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10% 차이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래프가 완전히 뭡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래프가 된 겁니다. 이거는 뭐 변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빼앗아가지고 넘긴 겁니다. 마이너스 9% 플러스 9% 그러니까 능소이동의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9%를 빼앗아가지고 9% 넘긴 겁니다. 마이너스 9% 플러스 9%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마이너스 14% 플러스 14% 마이너스 16% 플러스 16% 마이너스 11% 플러스 10% 마이너스 11% 플러스 11%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전국의 선거를 울산에 다섯 개 남구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 선거를 다 손을 댄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손을 대는데 2024년 총선을 어떻게 이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2022년도 울산교육감 선거도 손을 댔고 2023년도 울산교육감 선거의 보궐선거도 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송영길이 남긴 한갑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더 극란하게 이야기한 것이 이겁니다. 2023년도 울산교육감 선거의 4월 5일 보궐선거 결과입니다. 중구 남구 동구 북구의 조작값이 다 35% 적용됐습니다. 35%나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우파교육감 후보인 김주홍 씨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00장당 35장을 천창수부와 함께 옮겨주는 쪽으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총 여러분들 표가 이동한 것이 울산 중구의 5064표고 그다음 김주홍 우파교육감 후보와 빼앗긴 표가 2532표인 거죠. 이게 다 표를 만든 겁니다. 이게 4월 5일 보궐선거입니다. 윤석열 정부와에서 두 번의 공직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뭐 그냥 다 그냥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이게 계산이 그냥 계산한 것이 아니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정확한 만들어진 이런 공식을 찾아낸 겁니다. 거기서 계산한 거니까 아무런 손을 댄 게 없습니다. 그냥 선관위 발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여러분 꼭 같은 짓을 언제 했느냐. 2022년도에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여러분들 얼마 안 있을까 여러분들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한 달에 채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조작값을 확 낮췄습니다. 울산 중구 5% 100장 가운데 5장만 빼앗은 겁니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근로자분들이 좀 많이 사는 울산 북구는 좀 조작을 많이 했네요. 100장 가운데 10장을 훔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 득표수를 증가시켜 감소시킨 사전특표 조작에 동원된 총특표수입니다. 이것은 낙선시켜야 될 우파 교육감 후보한테 빼앗긴 득표수입니다. 이게 이미 2021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 그냥 윤석열 정부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5% 조작을 하다가 이제 완전히 35%까지 조작률을 올려버린 겁니다. 조작값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한 달에 안 돼서 이런 실시된 그런 선거에서는 대부분 100장당 5장을 훔쳤는데 1년 정도가 됐을 때 여러분들은 100장당 35장을 훔친 겁니다. 이게 2023년도 울산교육감 4월 5일 보궐선거고 2022년 또 울산교육감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고 2018년도 똑같이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2018년에는 좀 화끈하게 조작했네요. 20%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정권 하에서의 5번의 공직선거 윤석열 정부 하에서 2번의 공직선거를 다 사전투표를 만진 거죠. 7번 공직선거를 다 사전투표를 만졌기 때문에 거의 예상 가능한 겁니다. 2024년도 총선하고 2027년도 대선 그리고 그 이후의 선거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무슨 가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참 뭐라고 할까 웃음밖에 안 나오네. 이걸 별로 다루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선거가 끝났으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분석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둑놈들 시리즈가 출간이 되면 최소 부수가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걸 구매를 해 주시고 가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한 두세 건 정도 더 사셔 가지고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잘 믿지 않는 분들한테 그리 쉽게 쓰였으니까 그렇게 전달해서 나라를 구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좀 모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 비슷한 나라가 될 겁니다. 중국 비슷한 나라가. 이 사람들 절대 권력 안 놓습니다. 선거를 이게 여러분들 35%까지 조작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문정권이 아니고 문정권에서 이러면 20%를 조작했는데 윤석열 정부 하에서 35%를 조작하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모든 문제들은 다 사소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비례해 놓으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윤 정부가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겁니다.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있지만 기대를 가져야 또 사람은 살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